장수거북을 도와줘! 안녕, 넥스! 얘들아, 안녕! 어? 핑은? 핑은 임무 때문에 고구타운에 갔잖아. 아, 맞다. 그랬지. 오늘은 핑이 없으니까 우리 셋이 순찰 나가자. 그래! 잘 자라렴. 아휴, 난 다 됐어. 나도. 이제 그만 돌아가자. 도와줘! 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지금 얼른 가서 고고다이노를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휴, 도와줘.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도움이 필요한가봐. 어? 아휴, 이제 어떡해. 장수거북아, 괜찮니? 어? 어? 고고다이노다! 지금 내 친구가 무인도 해변에 뒤집혀 있어. 내 친구 좀 제발 구해줘. 뭐라고? 빨리 가자. 그 무인도가 어디야? 어? 그, 그게... 아, 그게... 난 돌아가는 길도 잃어버렸어. 어쩌지? 근처에 무인도가 열 개나 되네. 큰일이야. 거북이는 혼자 몸을 뒤집기 어려워. 뜨거운 햇빛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위험한데. 응. 기온이 가장 올라가는 오후가 되기 전에 찾아야 해. 빨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 파워 변신! 비키, 핑크 파워 변신! 토모, 블루 파워 변신! 비키, 동쪽 섬으로 가줘. 토모는 서쪽 섬으로. 나는 북쪽 섬에 가볼게.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서 가야 해. 알았어. 비키, 터보 엔진! 토모, 터보 엔진! 자, 우리도 가자. 응. 여기는 아닌가 봐. 아무도 없어. 어? 이쪽 섬은 아니야. 여기도 없어. 알았어. 섬이 아직도 일곱 개나 남았는데.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도와줘. 그 섬에 특이한 점은 없었어? 어, 특이한 점이라고? 어? 폭포! 섬 안쪽에 큰 폭포가 있었어. 폭포? 섬을 찾은 것 같아. 지금 섬 위치를 보낼게. 모두 거기로 와줘. 알았어. 어? 저기야! 저기!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고고다이노를 데려왔어. 어? 숨을 못 쉬고 있어. 얼른 뒤집어 주자. 토모, 파워 불도저! 어? 정말 잘됐다. 다행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무 무거웠어. 장수거북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거북이니까. 많이 더웠지? 잠깐만. 비키! 물총 발사! 이제 괜찮아.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너희들은 몸이 뒤집히면 질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응. 알았어. 조심할게. 정말 다행이야. 이제 돌아가자. 고고다이노. 정말 고마워. 안녕. 안녕. 조심히 잘 가.